음악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6 배워법서 관광중고 진행을 맡고 있는 이영석, 오윤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무언, 무엇이 있었나요? 첫 번째, 문장 끝에 말을 붙여 일반 의문문이 있었고요 두 번째, 긍정과 부정을 사용해 정반 의문문이 있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의문대사를 사용한 의문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물을 물어보는 의문사와요 사람을 물어보는 의문사, 어떤 것이 있었죠? 사물은 셔머, 셔머를 사용하고요 사람은 쉐이, 쉐이를 사용했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전화번호, 방번호, 예약번호 등과 같이 숫자를 물어볼 때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뭘 던져라! 얼마라는 의미의 또 샤오, 또 샤오를 사용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떻게, 왜?라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의문사 전머의 의문관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는 핵심만을 콕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에 앞서서요 그동안 배운 표현을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장 앞에 칭을 붙여서 뭐뭐해 주세라는 청유를 배웠고요 문장 끝에 너를 붙이면 뭐뭐했다는 완료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문장 맨 끝에 바가 오는데 마침표가 오면 뭐뭐해요라는 청유관계를 배웠고요 만약 물음표가 오면 뭐뭐이죠라는 추측, 확인관계를 배웠습니다 자, 여우 슘머슘말러 곧 뭐뭐할 것이라는 미래 표현이었고요 정자의 슘머슘말러 지금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진행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A, B, B 형용사는요 A는 B보다 뭐뭐하다는 비교관계를 배웠는데 이걸 응용해서 A, B, B 형용사 뒤에 수량 버가 오게 되면요 A는 B보다 얼만큼 뭐뭐하다라는 비교의 차이를 나타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무언, 무슨, 어떤이라는 사물을 물어볼 때는 슘머, 누구라는 사람을 물어볼 땐 쉐이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오늘도 우선 본문 뒤에 있는 단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우선 먼저 중국어에서요 의문을 만드는 방법 세 가지가 있었죠 문장 맨 끝에 마가 온다 일반 의문, 긍정과 부정, 정반 의문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의문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의문서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반 의문과 의문서를 사용한 의문문에서는요 문장 맨 끝에 마,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라는 사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울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어떻게, 왜 라는 의미로 쓰이는 의문사 점머인데요 이 단어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라는 뜻으로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어떻게라는 방법을 물어보거나 또는 왜, 어째서라는 이유를 물어볼 때 쓰이는 아주 유용한 의문사인 거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렇죠, 바로 뭐다? 위치에 달려 있습니다 점머 뒤에 바로 동사가 오게 되면 어떻게라는 방법을 물어보는 의문사로 쓰이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동사가 아닌 다른 단어 즉, 부사가 오게 되면요 왜, 어째서라는 의미의 의문사로 쓰이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요 뒤에 동사가 온다, 안 온다 이 차이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정리해볼 단어가 바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는 용이라는 단어인데요 우선 한자 뜻 그대로 사용하다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쓰이는 형태가 뭐냐 봤더니 이 단어 뒤에 수단, 방법, 도구, 형식 등과 같은 표현이 온다면요 뭐뭐로, 뭐뭐로서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중국어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렇죠, 용하니, 용하니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뜻으로는요 먹다라는 츄라는 단어의 경어의 뜻으로요 잡수시다, 드시다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식당이나 식사 자리에서 손님이나 윗사람에게 천천히 잡수세요라는 뜻으로 쓰이는 형태 배운 적이 있었죠 어떻게 했었나요? 그렇죠, 칭만용, 칭만용 이렇게 사용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보이네요 중국어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우리말에 이제서야, 그제서야라는 뜻으로 쓰이는 예상, 예정보다는 늦은 어감을 설명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때 쓰이는 단어인 차이라는 단어는요 많은 분들이 비로소 라는 뜻으로만 알고 계시는데요 그런 것보다는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이제서야, 그제서야라는 어감으로 기억해 두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의 어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죠 어떤 단어가 생각나나요? 그렇죠, 예상보다 빠른 이른 어감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어떤 단어가 쓰이나요? 찌우라는 단어까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정리할 단어는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라는 의미의 점원, 나머란 단어가 보입니다 보통 이 단어는요 뒤에 동사가 오게 되면 이렇게, 뭐, 뭐, 하다는 뜻으로 방법을 설명할 때 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처리합시다 라는 뜻을 말하고 싶다면요 점원, 빰바 점원, 빰바 말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뒤에 동사가 오지 않고 형용사가 온다면요 오, 이렇게나 라는 뜻의 오버, 과장의 어감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이는 건데요 오, 이렇게나 비싸요? 라고 말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사용할까요? 점원, 빰 점원, 빰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점, 나를 사용한 여러 가지 표현을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 저것이라고 말하고 싶다면요 뒤에다가 양사, 거를 붙여서 저거, 나거 저거, 나거 이렇게 말했었고요 만약 여기, 저기라는 장소를 말하고 싶다면 뒤에다가 어를 붙여서요 쩔, 날 쩔, 날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요 오늘 배웠네요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라는 뜻을 쓰이려면 뒤에다가 뭐를 붙여서 점, 나머 점, 나머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정리할 단어가 바로 차가 막히다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두, 쳐, 두, 쳐라는 단어는 그 구성이 중요합니다 두, 막히다 쳐, 차가 즉, 차가 막히다 이러한 구성으로 기억하시면 훨씬 기억하기 쉽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말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앞에서 배운 적이 있는데요 한 글자 단어는 뭐가 있다? 쑤어 두 글자 단어는 쑤어, 화 쑤어, 화 이때 이 구성을 살펴보면 쑤어, 말하다, 화 말을 이렇게 동사긴 동사인데 동사와 명사로 이루어진 있어 보이는 말 어떻게 표현했었나요? 그렇죠 이 앞 동사임을 체크해 두시면 꼭 언젠가 요긴하게 쓸 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단어를 정리해 보는 것 정말 있어 보이시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그럼 오늘 배울 패턴은 바로 어떻게라는 방법을 물어보거나 왜, 어째서라는 이유를 물어볼 때 사용되는 의문사 점머의 의문관계 두 번째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요 중국어의 기본어순인 주어, 술어, 목적어 구조라는 점에 입각해서요 오늘도 처음부터 쭉쭉쭉 어떻게? 쭉쭉쭉 이렇게 직독직해하면서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출발 자, 첫 번째 패턴입니다 공부해 볼까요? 점머라는 단어는요 어떻게라는 방법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뒤에 뭐가 와라? 그렇죠, 동사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패턴으로 정리해서요 어떻게 뭐뭐합니까? 라고 묻고자 한다면요 쩜머, 동사 쩜머, 동사 이러한 형태로 쓰인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짜가, 짜마, 용 짜가, 짜마, 용 짜가, 이것은 쩜머, 어떻게? 용 사용하다 즉, 이것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빙고어, 짜머, 말 빙고어, 짜머, 말 빙고어, 사과는 짜머, 어떻게? 말 팔다 즉, 사과는 어떻게 팔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네요 이때 중요한 것은요 사다라는 동사와 팔다라는 동사의 구분입니다 어떻게? 성조가 다르고 그 글자 모양도 달랐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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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팔다 이렇게 성조에 주의하시면서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봤더니요 쩌거, 차이, 점, 머, 칠 쩌거, 차이, 점, 머, 칠 쩌거 이것은 차이, 음식, 점, 머 어떻게? 칠, 먹다가 합쳐져서 이 음식 어떻게 먹습니까? 라는 방법을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차이라는 단어는요 음식이나 요리를 의미하는데 이걸 응용해서 한국 음식이라 그런다면 한국, 찰, 한국, 찰 만약 중국 음식이라 그런다면요 당연히 쩡거, 찰, 쩡거, 찰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문장을 봤더니요 쩌, 러티앤마트, 점, 머, 초 쩌, 러티앤마트, 점, 머, 초 자, 쩌, 가다 러티앤마트, 즉 롯데마트라는 단어겠죠 점, 머, 어떻게? 초, 가다 합쳐져서 롯데마트에 가려면 어떻게 가나요? 라는 물어보는 문장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어디 어디에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라는 길을 물어보는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패턴일까요? 취, 장, 소, 점, 머, 초 취, 장, 소, 점, 머, 초 이러한 패턴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봤더니요 융, 하니, 점, 머, 수어 융, 하니, 점, 머, 수어 융, 머, 머, 로, 머, 로, 써 하니, 중국어, 점, 머, 어떻게? 슈어, 말하다 즉, 우리가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중국어로 어떻게 말합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융 뒤에 수단, 방법, 도구, 형식 등이 오게 되면 머, 머, 로, 머, 로, 써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패턴인데요 점, 머, 라는 단어가 어떻게라는 방법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왜, 어째서라는 이유로 쓰일 수가 있는데 그 차이점은 만약 점, 머, 가 왜, 어째서라는 이유로 쓰이려면 뒤에 뭐가 온다? 즉, 동사가 아닌 단어 즉, 부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사 말고 동사가 아닌 단어 이렇게 여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걸 패턴으로 만들어 본다면 왜, 뭐, 합니까? 라고 말하고자 한다면 점, 머, 동사, 아니 점, 머, 동사, 아니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볼게요 니, 점, 머, 차이, 라이 니, 점, 머, 차이, 라이 니, 당신은 점, 머 뒤에 라이 앞에 자이, 부사가 왔기 때문에요 이때 점, 머는 왜, 어째서라는 뜻으로 쓰일 겁니다 자이, 이제서야, 그제서야 라이, 오다라고 결합되어져서요 당신은 왜 이제야 옵니까? 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봤더니요 찐티엔, 점, 머, 점, 머, 두, 차 찐티엔, 점, 머, 점, 머, 두, 차 찐티엔, 오늘은 점, 머 이때 점, 머 뒤에 봤더니 점, 머, 라는 부사가 왔어요 즉, 동사가 아니겠죠 이때 뜻은 어떻게 변한다? 왜, 어째서 점, 머, 이렇게 두, 두가 뭐죠? 다치? 막히다, 차, 차가 차가 막히다는 동사였습니다 이걸 정리해 본다면 오늘은 왜 이렇게 차가 막히나요? 라는 문장 만들 수가 있겠죠 이걸 패턴으로 정리해 본다면요 점, 머, 점, 머, 수러 점, 머, 점, 머, 수러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뭐뭐합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타, 점, 머, 부, 수어, 화 타, 점, 머, 부, 수어, 화 타, 그는 점, 머, 스타일 점, 머 뒤에 봤더니 뿌가 나왔어요 뿌는 동사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왜, 어째서라는 뜻으로 쓰일 겁니다 뿌, 아니다 쑤어, 말하다 화, 말을 이걸 합쳐본다면 그는 왜 말을 안 합니까? 라는 문장 만들어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또 패턴 하나 정리해 볼까요? 점, 머, 부, 수러 점, 머, 부, 수러 하게 되면요 왜, 뭐뭐하지 않아요? 왜, 뭐뭐하지 않니? 라는 중요한 패턴 만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문장입니다 타, 점, 머, 부, 치, 환 타, 점, 머, 부, 치, 환 타, 그는 점, 머 당연히 점, 머 뒤에 뿌가 왔기 때문에 동사가 아니겠죠? 그래서 어떻게? 왜, 어째서 뿌, 아니다 치, 먹다, 환 밥을 합쳐서 그녀는 왜 식사를 안 합니까? 밥을 안 먹습니까? 라는 문장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겠네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의 거의 12번째 수업 시간인데요 오늘은 무엇, 언제, 어떻게, 어때요? 라는 의미의 의문사 점, 머, 시, 허 점, 머, 점, 머, 양 이 쓰인 문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문장인데요 다 같이 성적 표시 하시면서 닌허, 취, 야, 어, 시, 머, 방, 주 다시 한 번 닌허, 취, 야, 어, 시, 머, 방, 주 먼저 문장 앞을 보니 인사표현이 간단한 표현이 나왔네요 간단한 표현이긴 하지만 손님들이 오셨을 때 맞이 인사로 어서 오세요 라는 의미로 안녕하세요 니하오 를 쓸 수가 있고요 좀 더 정중하게 했을 때는 당신 닌을 사용해 닌하오 라고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 명이 왔을 때에는 복수형을 만들어 당신들 닌헌을 써서 닌허하오 닌허하오 라고도 할 수 있고요 다음 부분을 보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표현이 있네요 이 표현은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 물어보는 말로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필요하다 라는 뜻의 한 글자 단어 야오와 두 글자 단어 쉬, 야, 어 가 있었죠 여기서는 두 글자 단어 쉬, 야, 어 가 쓰였네요 또한 의문사 셔머는 사물을 물어볼 때 많이 쓰이는데요 무엇, 무슨, 어떤 이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쓰이면 무엇이란 의미로 예를 들어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라는 문장은 닌 쉬야오 셔머 닌 쉬야오 셔머 라고 하고요 무엇을 사실 건가요? 라는 문장은 닌 마이 셔머 닌 마이 셔머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문사 셔머 뒤에 명사와 같이 쓰이면 셔머 플러스 명사 라는 구조로 무슨, 어떤 명사 라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무슨 물건은 셔머 동시 라고 하고요 어떤 색깔은 셔머 옌서 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동사로 도와주다 라는 의미로 있지만 명사로는 도움이란 뜻의 빵주를 써서 어떤 도움이란 의미로 셔머 빵주 라고 합니다 또 다른 도와주다 라는 의미의 빵망이란 단어도 있는데요 동사로만 쓰인다는 점 주의해 주시고요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어서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문장은 안녕하세요 필요하다 어떤 도움이란 구조로 닌하오 린하오 쥐야오 샤머 샤머 방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음사 샤머 가 쓰였기 때문에 문장 끝에 마는 필요 없겠죠 여러분 거의 마 두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어떤 문의를 찾으십니까 라는 문장인데요 다 같이 성조 표시하시면서 닌하오 샤머 화원 다시 한 번 네 샤머 화원 이번 문장에도 어떤 무슨 이란 뜻의 음사 샤머 가 또 나왔네요 음사 샤머 뒤에 명사가 와서 어떤 무슨 이란 뜻이었죠 샤머 플러스 명사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서는 무늬라는 뜻의 화원이라는 단어를 넣어 어떤 무늬는 셔머 화원, 셔머 화원이라고 만들 수가 있겠네요. 뒤에 쓰인 더는 뭐뭐의 것이라는 의미로 어떤 무늬의 것, 셔머 화원도, 셔머 화원도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쓰인 동사 자오는 사람, 사물을 찾다 라는 뜻으로 간단히 무엇을 찾습니까? 라는 표현은 이렇게 자오는 찾다 라는 뜻뿐만 아니라 돈과 관련된 표현이 오면 거스름돈을 거슬러주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돈이라는 단어 지엔을 넣어 돈을 거슬러주다 라는 표현은 거슬러주다 돈이란 구조로 자오 지엔, 자오 지엔이라고 합니다.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어떤 무늬를 찾으십니까? 라는 문장은 당신 찾다 어떤 무늬 것이란 구조로 닌인 자오 셔머 화원다, 닌인 자오 셔머 화원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거이 마! 세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언제 체크아웃 하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다 같이 성적 표시 하시면서 먼저 수로 부분을 보니 뭐뭐 하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이 보이네요. 이렇게 뭐뭐 하시겠습니까? 역시 상대방의 의지를 묻는 조동사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의미의 야오 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환전하다 라는 단어 바꾸다 돈이라는 구조인 환치엔을 넣어 환전하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은 닌인 자오 환치엔 마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오늘 핵심 단어 어떤 무슨 셔머 디에 명사 구조를 사용해서 어떤 돈이라는 표현은 셔머 지엣이 되겠네요. 그럼 어떤 돈으로 바꾸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은 당신 뭐뭐 하려고 하다 바꾸다 어떤 돈이란 구조로 닌인 야오 환 셔머 치엔? 닌인 야오 환 셔머 치엔? 이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체크아웃이란 표현은 물리다 방 이라는 구조로 퇴실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로서 퇴웅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체크인은 들어와 머물다 라는 구조로 숙박하다 라는 뜻인 루주 라고 하고요. 퇴실하려고 하다 라는 표현은 퇴위팡 앞에 조동사 야오를 붙여 야오 퇴위팡 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문장에서 중요한 표현이 언제라는 단어인데요. 언제는 시간 때를 물어보는 말로써 어떤 셔머와 때를 나타내는 시오를 합쳐 셔머쉬허, 셔머쉬허 라고 합니다. 언제라는 셔머쉬허는 대부분 동사 앞에 쓰이며 예를 들어 언제 시작합니까? 라는 문장은 시작하다 카이시 라는 동사로 써서 셔머쉬허, 카이시 라고 하고요. 언제 문을 엽니까? 라는 문장은 문을 열다 카이먼을 사용해 셔머쉬허, 카이먼 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문장으로 돌아와서 언제 체크아웃 하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은 언제 뭐뭐 하려고 하다, 물리다, 방 이라는 구조로 셔머쉬허, 야오 퇴위, 다시 한번 셔머쉬허, 야오 퇴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거이 마! 네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어떻게 계산할까요? 라는 표현인데요. 다 같이 성조 표시 하시면서 셔머쉬허, 다시 한번 셔머쉬허, 문장을 보니 계산하다 라는 표현이 보이네요. 계산하다 라는 표현은 전에 배웠던 표현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 계산서를 결제하다 라는 의미의 지혜장과 마이단이 있었고요. 두 번째, 한자 결산하다 라는 단어 지혜수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쓰인 후, 지혜는 돈을 지불하다 라는 의미의 계산하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슷한 의미로 지불하다, 금액이란 구조의 또 다른 단어 후, 관도 있으니 후, 지혜가 같이 정리해두세요. 또한 여기서 어떻게 라는 말은 방법이나 방식을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의문사 셔머가 있는데요. 대부분 동사 바로 앞에 쓰여 동작의 방법을 물어볼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다, 조를 넣어 어떻게 갑니까? 가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죠. 썸머조, 썸머조라고 하고요. 말라다, 슈어를 넣어 어떻게 말랍니까? 라는 표현은 썸머슈어, 썸머슈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점머는 이유나 원인을 물어볼 때도 쓸 수 있어서 어째서 왜?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유를 물어볼 때는 보통 바로 뒤에 부사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왜 안 와요? 라는 말은 썸머 뿔라이, 썸머 뿔라이 라고 하고요. 이렇게 라는 뜻에 쩌멀러, 왜 이렇게 더워요? 라는 표현은 썸머쩌멀러, 썸머쩌멀러 이렇게도 쓸 수 있으니 같이 정리해두세요. 그럼 문장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계산할까요? 라는 표현은 어떻게 지불하다 돈? 이란 구조로 썸머 후우치엔, 썸머 후우치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마! 마지막 문장 같이 볼게요. 이 색깔은 어때요? 라는 표현인데요. 다 같이 성조 표시하시면서 쩌뢅연 써, 썸머야 다시 한번 쩌뢅연 써, 썸머야 먼저 문장 앞을 보니 지시대명사가 나왔네요. 가까운 것을 나타내는 이는 쩌 반대로 멀리 있는 것을 나타내는 저, 그는 나 라고 하죠. 이와 같이 지시대명사 쩌, 나 뒤에 명사가 올 때는 대부분 사이에 양사가 쓰입니다. 그래서 지시대명사, 양사, 명사 구조로 정리해두세요. 예를 들어 사람이나 물건을 세는 양사 거를 넣어 이 물건은 쩌거 똥씨, 쩌거 똥씨 라고 하고요. 반대로 저 물건은 나거 똥씨, 나거 똥씨 라고 합니다. 옷을 세는 양사 쩌을 넣어 이 옷은 쩌젠이프, 쩌젠이프 반대로 저 옷은 나젠이프, 나젠이프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쓰인 종은 종류를 나타내는 양사로써 이 종류는 쩌종 이라고 하고요. 이 종류의 명사라는 구조로 쩌종 뒤에 명사가 오면 이런 명사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저 종류, 그 종류는 나종 이라고 하겠죠. 그럼 색깔 옌서를 넣어 이 종류의 색깔, 즉 이런 색깔은 쩌종 옌서 반대로 저런 색깔은 나종 옌서 라고 합니다. 문장 끝에 쓰인 점모양 이란 표현은 어때요, 어떻습니까 라는 의미로 상태를 물어보거나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볼 때 쓰이는 것으로 문장 끝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어때요 라는 문장은 쩌거 점모양, 쩌거 점모양 이라고 하고요. 오늘 날씨는 어때요 라는 문장은 찐티엔티엔치 점모양, 찐티엔티엔치 점모양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이 색깔은 어때요 라는 문장은 이 종류의 색깔 어때요 라는 구조로 쩌종 옌서 점모양, 쩌종 옌서 점모양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 거이마!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오늘 배운 중요한 핵심은요. 첫 번째, 방법이나 이유를 물어볼 때 쓰이는 의문사, 점모를 어떻게 구분했었죠? 점모 뒤에 동사가 오면 어떻게 라는 의미였고요. 두 번째, 점모 뒤에 부사가 오면 왜, 어째서 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모를 사용한 상용표현, 즉 패턴이 있었는데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점모, 점모, 수러, 왜 이렇게 뭐뭐하니? 라고 물어볼 때 쓸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점모, 부, 수러, 왜 뭐뭐하지 않니? 라고 물어볼 때 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자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으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구분했었나요? 자오 뒤에 사람이나 사물이 오면 찾다 라는 의미가 있었고요. 자오 뒤에 돈 관련된 표현이 오면 거슬러 주다 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중국어가 어려운 이유는요. 단어만 무작정 이어서 그렇습니다. 즉, 이 단어를 어떻게 조합해서 어떤 패턴으로 만드느냐. 이것이 바로 회화의 지름길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자, 이제. 이것이 우리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